할렐루야, 제 뒤에 계신 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소 웃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까지 경직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제가 모시는 형님들, 누님들인데 마음만은 따뜻한 분들이에요. 우리 안수집사회, 이번에는 한 번 빵끝 웃어주실 텐데 웃어주실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안 웃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매한가지예요.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아마 목사는 뭘 좀 안다 싶으신가 봐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궁금증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 목사님들 표정이 어떠시던가요? 막 뭐든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자신 있는 표정을 품으시던가요? 아니면 되게 이렇게 경직되고 긴장된 마음으로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시던가요? 저는 사실 저한테 뭘 질문하시면 아주 긴장됩니다. 정말 왜 또 나를 붙잡고 이렇게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제가 왜 그렇게 긴장할까요? 모르는 걸 물어보시니까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래서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에게 질문하실 때는 제가 아는 것만 제가 아는 것만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받아본 목사로서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기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랑하고 싶은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분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그 사랑을 좀 더 강하게 느끼고 싶고 그걸 경험하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 고민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긴 상세한 대답을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대답을 해드렸었어요. 아마 그 내용이 이런 거였을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간들을 확보하세요 하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의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종종 자주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의 이 설교가 어쩌면 그분이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하나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개명 중에 2개명, 두 번째 개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명을 아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개명 이 개명에 대해서 천주교와 루터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좀 입장이 약간 달라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1개명과 이 2개명을 개신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은 반면에 천주교는 그리고 루터교는 이 1개명과 2개명을 합쳐서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개명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9개명밖에 생기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그 개명 내 이웃의 소유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그 개명을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10개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 1개명과 2개명을 구분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어요. 왜 천주교나 루터교에서 첫 번째 개명과 두 번째 개명을 합치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이나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대 근동사회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나 아니면 가나한 신들 또 우상으로 섬겼던 바로 같은 그런 대상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다른 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동의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조각품이나 형상을 만들어서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영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논쟁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저희 개신교 사람들을 두고 이신론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는 하지만 저 멀리 서셔서 팔짱 끼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관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본인들은 어떤 성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당신들은 그걸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신론자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실 멀리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믿지 않죠. 가까이 계신 나의 친구 대신 나의 아빠 대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또 우리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간절히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진투하는 하나님인즉 위호하는 자의 죄를 갚대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서두에 나오는 표현을 조금 더 깊숙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수차례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이 자칫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우리 자녀들도 성공하고 그런 일들도 분명 있습니다. 다만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우상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그것들을 형태로, 그 형태로 만들지 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이 자칫 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처음엔 좋아요. 어쩌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동기가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에서부터 이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사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주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개명하고 2개명을 그래서 조금만 구분해보자면 1개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개명은, 두 번째 개명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의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에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어떤 이들은 먹는 걸 사랑하고 어떤 이들은 드라마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세어보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그 자체보다 그 선물 뒤에 계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그게 막혀버린 거죠. 그게 막혀버리고 선물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선물과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감사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내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도 되지 못하고 나의 사랑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죠. 5절만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대목은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읽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도 안 된다. 네 자녀를 위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단지 내가 싫어서가 아니다.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절대로 안 된다. 네가 죽는다. 네가 갖고 있는 신앙도 네가 나와 맺고 있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도 네 인생에 내가 베풀어준 그 축복도 다 사라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쩌면 참 처절하게 메어 달리며 우상 숭배를 막고 계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대목을 참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그리고 들었을 텐데 이 표현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짧은 대목에서 우리는 이 개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이 두 번째 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개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여럿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던가요? 사랑은 여럿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역시 우리 남편은 마음이 넓어서 여러 여인을 품을 수 있구나. 난 이래서 우리 남편을 존경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아내는 없을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참된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골롯에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뭔가 감각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어떤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어요. 바로 우리의 지척까지 오셨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요한 1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왔거든요. 예수 그리스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믿고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요한 1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설명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무엇을 떠나야 하냐면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 우상을 내려놔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토를 진정으로 믿을 수 없다. 지금 내 신앙이 우상화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지금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토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저는 어쩌면 크리스탄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우상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이었어요. 저희 딸아이 어렸을 때 요즘 제가 자꾸 딸아이 얘기를 하는데 얘가 수영을 배운다 그런다 해서 마트를 데려갔습니다. 수영, 수경이라고 하죠. 물안경, 물안경. 물안경을 사주러 갔어요. 이게 종류별로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있는 것 중에 제가 그래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꽤 좀 좋은 거를 하나 집어서 얘한테 이걸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싫대요. 그게 제가 집었던 게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걔가 저쪽에 가서 한 9천 원짜리를 집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그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2만 원하고 9천 원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시지만 이게 미국에서는 되게 큰 돈이에요. 돈이 같이 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9천 원짜리를 집어가지고 가길래 그래 그거 사자. 그리고 이제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사실 갖고 싶은 게 딴 게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는 네가 갖고 싶은 게 있었으면 그걸 사달라고 하지. 그리고 이제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다가 왜? 아빠가 돈이 없을까 봐 그래? 그러니까 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픈 대목 아니에요? 왜 웃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야 너 사고 싶은 거 사 그러고 다시 데려갔더니 4만 원짜리를 골라가지고 정말 그걸 쥐고 있는 아이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지만 않았으면 이게 적절한 예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아빠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사고 싶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을 줄 알았다. 그걸 쥐려고 하지 않았다. 과연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을까? 우리는 내 아빠 하나님 그분이 능력 많으셔서 나에게만큼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삐져버려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도 뜸해지고 심지어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까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주님과 사랑한다면 그분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게 우상이라면 아무리 내가 좋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교리를 믿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은 이날 이때까지 개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명은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10개명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 10개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10개명 중에 이 개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개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나 잘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악물고 그걸 지켜내려고 아동바동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과 사랑을 하고 있을 때 그 개명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하고 그렇게 정말 알콩달콩 사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저를 더 놀랍게 하는 건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제발 사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혜택까지 주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 저는 여기쯤에서 갑자기 묵상하다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시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등록하세요 하고 100만 원씩 드리지 않아요. 그런 돈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개명을 지키면 그러면 너를 축복하고 내 자녀도 축복하고 천대까지 네 자녀들을 축복할 거야. 내가 너 잘되게 해줄 거야. 너 장수하게 해줄 거야. 너 오래 살게 해줄 거야. 돈 많게 해줄 거야. 네 자녀도 잘되게 해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게 느껴지시대요. 네가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줄게.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 따위는 없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믿어온 과정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기복신앙처럼 믿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어서 그걸 두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것을 희생하셨는지 좀 더 깨닫기 시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것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다라고 고백하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걸 오늘 이 밤 찾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생각이 없으세요. 조금도 없으세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릴까요? 저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길 원해요. 주의 인자 하신 주의 인자 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아멘 아멘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주인재가 내 근심보다 가볍고 주님이 흘리신 주님을 빚이 주님을 빚이 그 소열은 내 상처보다 진압아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기도할까요? 애타게 정말 애타게 사랑을 마치 구걸하는 것 같이 나와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지셨다면 그 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끊어졌던 그 사랑의 끈 다시 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어주실 거예요 다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